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49.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0.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51.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밭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난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52.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53.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54.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55.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55.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55.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무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56.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무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무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바꾸어 얹었더라. 57.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성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58.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59.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60.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숙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60.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무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무나세보다 앞세웠더라. 6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61.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